예, 뒤에 식구, 뭘 배웠어요? 그 물건은 어디있냐? 오케이, 어떤 물건에 위치를 묶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로봇 어디있어 그는 내 로봇 로봇 한번 써볼까요? 네, R-O-T O-O 요렇게? 로봇 아니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제주로 로봇이란 소리를 냅니까? 아, 저 처음부터요 L-O-R-O-T T-A-B-B-O-T 그렇지 헷갈릴봐 나의 로봇 암만 길어봤자 잇 그곳은 어디있나요? 나의 로봇은 어디있나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해요? 비동사 사용 비동사가 사용됐고 비동사의 종류는 M-E-Z-R 여기에 구시구시 이즈가 사용될 이유는 이 Y랑 로봇랑 합치면 E-Z이니까 E-Z 이즈가 원을 같이 쓰는 비동사가 E-Z이기 때문에요 오케이 Where is my robot? Where is my robot? 오케이 그랬더니 근데 저 로봇 안 틀린거 맞죠? 예 맞았어요 It's It's 그 상자 위에 그 상자 위에 그 상자 위 그 상자 위에 그 상자 위에라고 이게? 아 그 상 상자 위에 인 더 박스가 그 상자 위에란 뜻이라고? 네 어쩜 좋니? 왜요? 뭘 왜요 야 틀렸으니까 왜지? 그것은 이따 인 더 박스가 어떻게 그 상자 위에란 뜻이든 아! 그 상자 위 아 상자 위 상자 위 잇츠 그거고 어쩜 좋니 너를 아! 온 더 박스 그것은 상자 위에 있습니다 잇츠 온 더 박스 오케이 이게 무슨 씨야? 하다 씨 어 압제비 씨 압제비 씨 똑바로 안 쓸래? 아 네 인 더 박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 상자 안에 네 아 씨 온 이랑 넵 더 박스의 뜻은 뭐고? 그 상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무엇 그런데 온 더 박스는 뜻이 뭐니까? 아 아 그 상자 위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디 됐습니까? 그래서 온 더 박스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온 더 박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웨얼 웨얼에 대한 대답이죠 웨얼 웨얼 로봇 로봇 어디에? 상자 위에 됐습니까? 잇츠는 뭐의 줄임말이고 잇잇 잇잇 웨얼 로봇 로봇 뱅 음 우리 로봇 잇 내 공은 어디있나요? 내 공은 어디있나요? 내 공이 어딨어요? 마이볼 잇이 깊어요 마이볼 잇이 안에 잇더 박스 잇이 밑에 잇이 있네요 It's my... It's... In the box It is It's my robot You are robot You are ball Ah 계속 생긴 In th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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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is my... Where is my ball? Your ball is in the box Umbrella U-L-B-R-E-L-L-A 여기가 왔어요 불용합니다 역할의 소리 어 브레 브렐라 다 합쳐서 Umbrella 나의 우산 안만 기러왔자 It 나의 우산 어디있니 Where is my Umbrella Where is도 줄여 쓸 수 있어요 이렇게 Where's Where's my Umbrella 맞습니까 My Umbrella 안만 기러왔자 It이니까 대답하는 말에 It이 들어있네요 It Beside 비사이드 더 박스 비사이드 한번 써볼까요 B E S I D E 오우 It's Beside 무슨 C 훌륭합니다 It's Beside It's Beside 훌륭합니다 Very good 오늘은 뭐 수고하셨습니다